그래서 마지막은요. 바로 이 임팩 구간인데요. 아까 김지원 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팩 시 치키닝이 되면 페이스가 열려맞게 된다고 했잖아요. 임팩만 바로 들어오면 치키닝 또한 같이 사라진다고 알려주셨어요.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임팩 시 헤드페이스가 열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제가 조음 연습 방법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임팩 시 페이스가 열리면 왼손등이 어딜 봐요? 정면을 보죠. 그렇죠? 임팩 시 왼손등을 타겟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바로 열려있던 페이스를 닫아주실 수가 있어요. 지금 화면 나오는 것처럼 왼손등이 정면 보게 네. 임팩 시 페이스가 열리면 손등이 타겟이 아닌 정면을 보게 되죠. 그래서 왼손등만 이렇게 돌려주시면 자연스럽게 팔꿈치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왼손등이 정면을 보면요. 치키닝이 만들어지기가 정말 쉬워져요. 하지만 이 왼손등만 이렇게 전환을 시켜주시면 자연스럽게 드로우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정말 좋은 연습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공을요. 우측 위에 놔주세요. 그 다음에 이 헤드페이스가요. 이 공을 따라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임팩 시 페이스가 열려 맞게 되면요. 이렇게 채가 뒤로 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헤드페이스가 바로 들어오게만 해도요. 페이스가 열리는 것을 방지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공을 의식하면서 이 헤드페이스가 공을 따라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요. 바로 오픈베이스 되는 것을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공을 따라서 들어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디를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누워 들어오게 되면은 페이스가 오픈이 돼요. 근데 헤드가 위에서 들어오면요. 이렇게 페이스를 바로 클로즈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보이시나요? 헤드페이스가 위로 들어오면은 클로즈가 만들어지고요. 헤드페이스가 밑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오픈베이스 형태가 만들어지게 돼요. 아 그러면 공 위를 좀 지나간다는 생각으로 헤드를 닫아야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 인투아웃 궤도는요. 이 골반 높이까지만 인투아웃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열려있던 페이스를 닫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헤드가 밑에서 위로가 아닌 헤드가 이 라인을 똑바로 들어와야지만 공을 바로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저 방법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어떤 얘기냐면 공을 보고 채가 들어오면서 공을 보고 이제 그 위로 지나가려다 보니까 헤드페이스가 닫히게 되는 거예요. 토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힐이 자꾸 들어오니까 헤드가 와서 맞추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나는 공으로 의식해서는 잘 못 고치겠사 하시는 분들은요. 다운스윙 때 이 위치에서요. 이 골반 높이에서요. 여기서 헤드페이스가 조금 더 앞으로 들어오게 하면 돼요. 인투아웃 궤도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임팩 직전에 이 손이 앞으로가 아니라 이 헤드가 더 손보다 앞으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들어올수록 있도록 해주시면 이 헤드페이스가 클로즈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투아웃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까지 인투아웃의 형태를 만들게 되면요. 페이스가 오픈이 나와요. 하지만 인투아웃을 만들고 골반 높이에서는 헤드가 바로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면 인투아웃의 클로즈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손이 좀 빨리 가야 되네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난 인투아웃인데도 자꾸 슬라이스가 나 하시는 분들은요. 인투아웃에서 이 높이 여기서 바로 클로즈 페이스를 만들어주시면 완벽한 드로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인투아웃 궤도이긴 한데 헤드페이스가 열린 경우 인투아웃이긴 하지만 헤드페이스가 열리니까 소용이 없네요. 맞아요. 저 예전에 이래서 푸쉬로 푸쉬나서 우측으로 많이 공 잃어버렸어요. 똑같은 인투아웃인데 골반 높이에서 헤드페이스가 다친 경우 이런 샷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드로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투아웃 궤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페이스도 다쳐야 돼요. 여러분 인투아웃인데 나는 자꾸 슬라이스가 난다 하시는 분들은 골반 높이에서 헤드페이스가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인투아웃과 헤드가 닫히면서 완벽한 드로우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